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3월의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3월 새 생명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의 삶이, 기도의 삶이, 찬양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기쁘까지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23장 부른바다 나선 이 몸 323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굴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강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로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로시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보문 말씀을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의와 복음에 대한 반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나요?입니다 키워드는 파송입니다 능력이고 권위, 전파, 고침, 여행, 증거입니다 자 보문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구호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셨나요? 네 먼저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찾아가서 부르신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앉느니라 선포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찾아가서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일을 맡길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먼저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범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필요한 능력은 주세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쬐쬐하신 분도 아니에요 먼저 일 해봐 일 잘하면 내가 더 줄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하면 된다? 나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고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보장돼 있다? 그 결과가 보장돼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이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사 즉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던 거예요 프리칭, 티칭 원래 하시던 거예요 아이는 자를 고치는 거 힐링 예수님이 원래 하시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더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선언하는데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능력 주시고 결과를 이미 선언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다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을 너희들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능력과 권위로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있으리라 승리하리라 결과를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주의를 주시는데 그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필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준비 안 돼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하면서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순종하지 않는 이유 충성하지 않는 이유 내가 못하는 이유로 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외적인 거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를 여행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 안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길가는 처음부터 그냥 스치는 길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핵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열매 맺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치듯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위 위에 있는 것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그러나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시던 불은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미 싹까지 났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가 많아서 자기 영광이 너무 커서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여행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행하는 거 내가 그 부수적인 거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얻었다?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너희들이 몸줄 핑계를 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준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거 필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면 여러분들 보시죠 3절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즉 우리가 복음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그것을 준비하다 보면 준비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팡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동네에서 뒷산을 돌 때에도 이 등산용 스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동네 뒷산은 데크로 다 정비가 잘 돼 있고 좀 높은 곳은 경사가 급한 곳은 지그재그로 길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틱을 들고 오셨다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옆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접어서 들고 다녀요 들다 보니까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짐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 가지 염려가 시작되면 그 염려는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있어서 조금만 편할 것 같은 것도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이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래도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내가 그래도 이 여행 기간을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막 다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삿짐이 돼요 그러면 복음 선포가 힘들어요 이삿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를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는 계속 커지고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특히 무엇을 못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4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일꾼들이 있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먼저 일했어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전도자들의 전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 가서 꼭 누군가를 만나요 꼭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의 협력을 얻고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특히 제가 사도행전에서 주목하여 보는 거는 회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셔서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짓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전세계 곳곳에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세계 곳곳에 짓는 회당이 무엇이 되었어요? 우선 복음이 처음 그 지역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가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는 제국들이 그렇게 많은데 로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로망이 도로망이 요즘 말로 하면 통신망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죠 미리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인데 다수에서 나게 해가지고 헬라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멜레아 문화에서 또 전통신앙교육을 하면서 히브리아에 능해지면서 여러가지 언어를 미리 훈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쓰실 때 이 재반 상황까지 미리 훈련시키면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이라는 거 그의 선조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했다는 거는 여러분도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그의 복음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고 그동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 이것을 신뢰하고 가면 너희들 영접할 집이 있다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협력자가 있다 그들과 함께 부족한 것을 처음 받으면서 복음으로 섬겨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머물다라는 거는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좋은 조건이 생겼는데 저 옆으로 갈게요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난 곳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자 알고 이 사람의 성김을 너희들 멸시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머물면서 무엇에 더욱 힘써라? 복음에 더욱 힘써라 그런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냐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떠나면서 새로운 사역주로 가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증거와 함께 경고의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머리 발에 먼지를 털음으로써 내가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을 신원하실 것이다 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증거와 함께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한 증거를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같이 제시하므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다음에 들을 때는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징계가 항상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 역할, 경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역할까지 포함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잠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봉 4장 17절을 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일의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 때부터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이에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들의 삶을 이 은혜를 누리기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 너희 죄를 자복하고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을 받아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절해도 답답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달라고 붙잡아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면서 그들이 예배로 교회로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나를 붙잡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드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겠다 우리는 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사랑의 수고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준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준비된 영적인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의 종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역사 우리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공 10장 8절을 읽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 데 너희가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위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신비할 때 선언한 거 이것을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곱없이 주시려는 은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거져받은 거 거져줘야지 이것을 너희들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얻은 것으로 알고 너희들이 쟁취한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자랑하고 이것으로 교만하여 누군가를 시험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모욕을 하면 너희들에게 남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져받은 것은 거져주라 은혜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태본 10장 15절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심판 날에 소동과 고모라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 핑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믿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해놨는데도 안 믿니? 우리 소동과 고모라 성에 와서 예수님이 이 작은 이적이라도 보여줬더라면 우리는 믿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지 않았거든 그냥 와서 심판만 하셨거든 동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가진 진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충만함을 너희들이 우리가 경험했더라면 우리도 교회에서 자랐더라면 우리는 믿었어 우리도 충성했어 너희들은 그 은혜를 그 말씀의 축복을 이 충만함을 너희들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니? 이 얘기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면서 복음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경고의 말씀과 속기 회계를 촉구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경고도 안 해요 사랑하시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단락을 헤롯이 당황한 이유와 믿지 못하는 신앙은 무엇인가요를 키워드를 당황, 요한, 엘리아, 선지자,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봅시다 자 6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에 충성하면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충성하면, 믿음으로 하면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 주의 뜻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징계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죄밖에 생성되지 않거든요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만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하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공로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광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준비하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믿고 순종하면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얘기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이루어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내 삶이 너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에 빠져보십시오 이 즐거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개된 즐거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분봉한 헤롯입니다 이 분봉한 헤롯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요한을 죽인 그 왕이에요 죄악에 감싸있던 그 왕이에요 그런데 또 세례요한만큼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 분봉한 헤롯이 통치 지역이 예수님이 이 성교사역을 하는 전도사역을 하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했던 곳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항상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빛을 이야기해요 그럼 빛이 세상에 비추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 분봉한 헤롯은 무엇을 걱정하게 되냐면 자기 죄가 또 드러나지 않을까 자기의 그 악한 죄들이 또 드러날 텐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희한한 거예요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얘기도 하며 왜? 보금의 내용이 동일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다시 오시라고 한 오지 다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엘리아가 아닐까 그래서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종종 얘기하는데 혹시 그 과거에 있던 그 선지자가 부활한 것이 아닐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7절과 8절에 세례요한, 엘리아, 엘리아, 엿선지자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세 가지 표현에서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 공통된 내용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엘리아가 나타났다? 죽었던 엘리아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전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잘 자리 잡았는지 보여요 동시에 무엇도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사두기인들은 도무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분봉한 헤로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신앙적인 면도 좀 깨어있은데 무엇은 안 믿어요? 부활은 안 믿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헤로시르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야, 목을 내가 직접 베어서 죽였는데 쟁반 위에 그 목을 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상식이란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상식은 거의 대부분의 상식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죄에 오염된 인간의 무지와 무능과 죄책 가운데에서 형성된 거예요 즉 누가 빠진 상태에서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상식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얻은 상식이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의 명확한 한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거 이거는 상식의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서 보게 되는 거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당시 가장 최첨단 기술과 학문을 두루 섭렵하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 안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든 그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상식의 한 틀을 벗어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어서나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해로처럼 돼버립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한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사에서 57장 21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선 이 분봉한 해로시 그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또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빛은 반드시 비춰지거든요 누가 보면 1장 17절로 붙죠 그가 또 엘리아의 신념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즉 이 엘리아는 바로 세례 요한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강 알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엘리아인가? 이거는 성경을 적당히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엘리아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죠 근데 여전히 이런 소문이 들려요 이런 소문은 계속해서 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가이사라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 출애국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부르신을 받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일의 근원이다 그래서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예요 바로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오 대대에 기억될 나의 칭원이라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이 죽은 지 40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뭐라 그래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이사기 하나님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현재 영어로 이 말씀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죽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들이 부활하였다 어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주장하느냐 사두개인들 책망하시면서 이 귀한 말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너희들이 왜 주목하여 보지 못하느냐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소박한 생활을 습관화하여 가진 것에 만족히 여겨야 됩니다 주의 일꾼들은 검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숙주의와 케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은 한두껏도 없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못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말과 보여주는 삶이 다름으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 종교의 무용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쟤네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 쟤네들은 맨날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와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이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거예요 당시 헬라 철학 교사들과 유대교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사람이 대하는 주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거저받은 것 거저 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이 악한 이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렇게 돼서는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만들어라 이것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거절당해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성 마을에 가서 새롭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승리 우리에게 있는 성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복음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을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이끄는 것이 멈춰주지 않는 것이 승리예요 오히려 우리가 핑계되고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이것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패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못 정해요 그거는 그건 우리가 못 정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복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거 포기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때 형벌은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클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거절하는 사람의 죄악이 중함을 형벌과 형벌의 혹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은 죄를 지적당하고 당황합니다 악인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는 말씀과 같이 헤롯은 자기 죄를 지적한 요한의 입을 감옥과 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하여 기는 거의 상실한 자신 속에 있는 속사람 양심의 입은 다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착각으로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댐의 은혜와 기쁨을 일꾼댐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뜻대로 능력 주신 뜻대로 세상으로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약한 자를 고쳐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회개하고 강구하오니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득 찬 죄와 죄책과 무능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로 가득하여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